한글자막 by 한효정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농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농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농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죽게 나가면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농당했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밖에 없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고르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고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어